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시즌2 유쾌한 미술이야기를 운영합니다. 먼저 귀에 쏙쏙 서양미술이야기의 경우 미술에 관심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원시미술과 원시주의 아티스트,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던 그리스 미술과 로마 미술, 명함의 데뷔 속 감성적 스토리를 담은 바로크 미술 등 서양 거장들의 대표 작품을 감상하며 미술 교양을 쌓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서관 내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